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트위치 철수 발표 후 트위치 스트리머들의 행복한 고민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서비스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방송 SNS 플랫폼 과연 어디일지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그거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진짜 어떤 플랫폼이 최고가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 갑자기 왜 이걸 얘기하냐구요? 지금 트위치에 있는 스트리머들이 과연 어디가 최고일지를 선택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는 아마존을 소유하고 있는 어 플랫폼으로서 국내를 떠나는 아쉬운 플랫폼입니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에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으로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중립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독 한 플랫폼에서만 유튜브와 트위치를 좀 경쟁 상태로 까면서 그곳에 영상을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까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까지 올린 걸 보고 에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플랫폼이 어디냐구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구요.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TV는 독보적으로 국내 최적화가 잘 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먹방이나 여러가지 컨텐츠를 라이브를 밖에서도 정말 완성적이게 좀 잘 된 플랫폼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만 팬덤 문화와 알지 못하는 뜻상으로 시청자 확보가 어렵다는 BJ들의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카오티비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여러가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후원 서비스가 종료됨으로써 많은 스트리머들이 떠났습니다. 네이버 나우와 네이버 TV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웹과 인터넷 기반으로 한 라이브 오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번에 치즈직이 12월 19일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치즈직은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따로 출시한 치즈직 솔직히 저는 믿음직하다고 말하기도 참 뭐하고 안 믿음직하다고 말하기도 참 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라이브로 하기 위해서 네이버 TV 구독자를 열심히 모았지만 실적으로 네이버 라이브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우리 유저분들 그리고 스트리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TV와 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뉴를 찾아서 사업 방향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아휴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별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지금 현재 치즈직이 잘못될 경우 또 어나더 뉴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스트리머들이 아 나는 네이버 그래요. 예전에도 네이버 TV에 많은 스트리머들이 몰렸지만 실적으로 다 떠났죠. 근데 이번에 치즈직 과연 어쩔지 솔직히 저는 궁금합니다. 저도 치즈직에서 라이브를 언젠가는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나중에 치즈직에서 라이브를 했을 때 어떤 모습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12월 19일 오픈한 치즈직은 바로 이동한 스트리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에서? 트위치에서. 반면 아프리카 TV의 러브쿨을 받으면서 널뛰기를 하는 스트리머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갈 곳을 못 정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모습이 저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스트리머는 오래전 아프리카 TV의 탄탄이 시청자를 정말 열심히 열심히 확보하면서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팬동과 아프리카 TV의 방침이 싫어서 트위치로 이적한 스트리머입니다. 이제껏 제가 바라봤을 때 아프리카 TV에서 연구정지를 받은 스트리머는 다시 가고 싶어하는 것을 매번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떠난 스트리머는 다시는 안 간다라는 게 정석인데 과연 제가 좋아하는 이 스트리머 과연 어떤 선택을 보일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트위치에서 팔로우를 한 스트리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오늘 오늘 어제 영상을 어제 라이브를 봤을 때는 아직 네이버 취직은 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로 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트리머가 움직이는 곳이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해 봅니다. 이상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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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